.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레이저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아오니 3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빨리 스타트 가자고. 좋아요. 안녕 오니짱. 그래가지고 이제 아오니가 3D로 나온 게임인데 이게 또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어 그 다운로드 어 오른쪽 마우스가 문을 여는 거네요. 다운로드 그 키를 여러분들에게 어 그 뭐냐 주소를 밑에 적어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 때요. 아니면 제가 컴퓨터 인터넷 선을 얇은 걸로 바꿨는데 그 얇은게 되게 안좋대. 그래서 두꺼운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어. 여기 여러분들. 아 깜짝이야. 어 우리 KKND.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가 그거네 아오니 나오는 밤. 축구르에서. 난. 모든걸 알 수 있지. 이 열쇠를 먹으면 이 자식이 나오겠지. 지금이니. 뭐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이 저 자식. 돼지가 있어 저기에. 아니. 잠시만요. 위에 문이냐 아래 문이냐. 어 위에 문이네요. 딱 정확히 잘 봐.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앞에 있었어. 이 자식이 더러운 자식이. 저 보라색 돼지가. 어 장인형님 어서와요. 어 민기초코님 잘자요. 뭐야. 이 침대는. 이거 혼자 자는 침대가 아닌데. 백개가 두 갠데. 널 막 여기서 뭐 할라고.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액자 놔두면. 자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어 외롭진 않겠다. 이거 제가 들었거든요. 가끔씩 사람이 혼자 있는데. 무섭거나. 외롭거나. 어. 이런 생각이 들려서 무서우면요. 자기가. 누군가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래요.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 내 주변에는 누군가 있다. 항상 날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기분이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무섭지가 않대요. 바나나 까루님 어서와요. 이 위에 문은 안 열리나? 이거 죽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일 것 같은데. 이건 뭐지? 하나 둘 셋 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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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 하나님 아버님. 이거 안 열립니다. 죽는다. 이거 안 열립니다. 죽는다. 산다. 아. 아 살았다. 아. 내가 이래서 진짜. 항상. 일을마다. 집에서 놀았지. 나 무교지. 그쵸. 저거 뭐지. 어. 문이 열리네요. 소리도 안 나고 열리네. 너무 느리게 열리네요 또. 좋아요. 하아. 랄라라라라라. 하느님. 하아. 멍청하 짜심.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문부터 열어서 큰일난 거 같은네. 어허. 소리없었어. 침구치고. 피우. 아하아. drop. 아 이게 뭐냐. 저장이 있네 다행히. 아 좋아요. 아 오른쪽이 아오니 문이니까 이 왼쪽부터 가야, 가야되네요. 좋습니다. 죽었으면이라니 여기서 아 이 크고 아름다운 이거를 요기에 꽂아서 내려주면은 완벽해 역시 크고 아름답구만 저거 안 열면 되는거네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왜 만든거야? 설마 저걸 만든거는 아오니가 나와가지고 도망가라는건 아니겠죠? 아오니가 돼지마냥 생겼어요. 그쵸. 백건우님 어서와요. 하나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김혜팔이를 믿는다 왼쪽 오른쪽 역시 왼팔이 가끔은 나한테 커다란 도움이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그래도 무료게임인걸 무료게임인데 어디에요? 이거 꽁짜에요 꽁짜 내가 다운로드 링크 적어줄게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어 이거 좋아요 어서와요 이걸 내리면은 달라지는게 그래요 뭔가 달라졌겠지 내가 보기엔 이쪽이야 그래요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퍼즐이겠죠? 이걸 못맞추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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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입과생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야하 치여icker 뭐야×3 저게 뭐야×3 저게 뭐야×3 기치면되는거니? 어 Ar работает 이게뭐야 거듭ケ이 어 나 깽은 거군요 U' Southeast 아 나 게임 오류 난 줄 알았는데 게임 오류가 아니었구나 예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이제 아오니 3D 무료 공포 게임인데요 어 약간 퀄리티가 좀 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